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올해가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 스타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꼽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였던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것은 여야 불문하고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올해 정권교체가 된 후에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인사이며 한동훈 장관은 실무를 기초로 한 법무 행정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서 많은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던 국무위원은 정치인들의 밥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라든가 대정부 질문에서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진영의 거의 뭐 공동의 적이었던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국회에 들어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혼주를 내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지만 민주당의 공격수로 투입이 된 박범계라든가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등 처럼의 중심에 민주당 공격수들은 한동훈 장관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고 특히나 김우경 같은 경우에는 온갖 가짜뉴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하려다가 김우경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밑바닥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은 좋든 싫든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올 한해 가장 핫했던 인물로 부상을 했고 현재는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1위로까지도 올라선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의 정치권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윤여준 전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가장 스타가 되었던 핫했던 사람은 언론의 반응으로 볼 때 한동훈 장관이라고 이야기했고 과거의 법무부 장관이 그런 예가 없었고 다른 강요도 이런 예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논리라든가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논리화하는 능력이 있으며 전달력이 좋다라고 한동훈 장관도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짧고 임팩트가 있으며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나 최근에 말이 많이 나왔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제목이라는 것은 적재적소가 있는 것이라면서 논리가 명쾌하다라고 해서 정당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검사로서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명쾌한 것만 가지고 정당의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정당대표는 또 다른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윤여준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겠다면서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까지는 굳이 말리고 싶지 않지만 국회의원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주변에서 그치지 않게끔 상황을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예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여준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다른 쪽으로 갔으면은 크게 성장하고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망가지는 건 하지 말라라고 말렸고 정치에 소질이 있어 보이면은 하라고 권하겠지만 자신이 볼 때 정치에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윤여준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인으로서 소질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한 이유가 한동훈 장관이 법조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대표적인 예로 판사 출신이었던 이회창 한나라장 총재를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과거의 이회창 총재를 몇 년 동안 모셨는데 역시나 법을 전공하고 평생 법을 집행하는 일에만 계신 분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정치라는 것은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하고 다른데 재판처럼 보이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여준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올해 가장 핫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정치를 하지 말아라 정치에 자질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힘든 게 우선은 법조인 경력이 정치적인 자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 역시도 한동훈 장관과 마찬가지로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케이스만 놓고 보더라도 윤여준 전 장관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딱 잘라가지고 뭔가 정의를 할 수가 없는 동네인데 이런 말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이게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정치권인데 여태까지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대응 능력을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분이 대통령이 될 줄은 본인조차도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문재인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많은 분들이 원했던 시대 정신은 좌파 진영의 국정농단 프레임에 정권이 넘어가면서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 비선실세들이 나라를 흔들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나라 평등한 나라 공평한 나라 문재인이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그렇게 기대했었고 당시에 문재인이 그런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지난 5년간 문재인의 국정운영을 보았던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과 좌파 진영에서 그렇게 외쳤던 기회의 평등이나 과정의 공정이나 정의로운 결과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권을 5년만에 교체를 해버렸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과거의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시민단체 출신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온갖 자리에 낙하산으로 앉아가지고 국정운영을 개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요구되는 시대 정신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인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조국 사태라든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도덕적 타락에 지친 국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법과 원칙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아무튼 뭐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고 특히나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이 진짜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윤여준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란 이유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자질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100%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과연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동훈 장관이 정확히 캐치를 하고 거기에 부응을 한다면 시대에 맞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자질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정치인 한동훈의 탄생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훗날 정치인 한동훈이 탄생을 할 것인가 느긋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